갑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인데 먼저 like라는 단어가 있지. like라는 단어는 동사로는 좋아하다. dislike는 반대말 싫어하다. 누구나 다 아는 거. 그런데 like가 like가 이것처럼 prep 이라는 말은 preposition. 전치사라는 뜻이에요. 전치사가 되면은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 되고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겠지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나오는데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가 명동간대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명사가 나온다라고 대표적으로 쓴 거야. 동명사나 대명사 간접 의문 이런 것들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랑 이제 반대말이 unlike 해요. 자 그러면 동사일 때에는 like의 반대말이 dislike야. this가 붙지. 동사일 때는 this가 붙는데 전치사일 때는 on이 붙는다. 그래서 동사일 때는 dislike 전치사일 때는 unlike가 반대말이다. 그래서 당연히 전치사일 때는 뭐뭐와 같은의 반대말 뭐뭐와 달리 뭐 이 정도가 되겠지. 단 뭐뭐 담지 않은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어쨌든 뒤에는 명사가 i의 형태로 나온다. 그 다음에 like리라는 말이 또 쌍이. 이번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가 쌍이 됐고 이렇게 쌍이 됐고 이번에는 이렇게요. like리라는 말은 like리라는 말은 뭐뭐 일 것 같은 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unlikely라는 말도 이게 반대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말이 어느 붙었지. 근데 근데 하나 더 있어. unlike라는 말이 있지. unlike. 그래서 like리랑 like리랑 unlike랑 같은 뜻이에요. 비슷해요. 뜻이 다른 건 아니야. 뭐뭐랑 비슷한 그런 뜻이야. 뜻이 비슷한데 근데 차이점은 뭐냐. 차이점은. 차이점은 하나는 뒤에 뭐가 나오니. 하나는 뒤에 명사를 수식 못함 이라고 나와 있지. 명사를 수식 못하는 말이 하나가 있고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 하나가 있다고. 아니구나. 둘 다 명사를 수식 못한다고 돼있네. 이게 무슨 말이니. 명사를 수식 못한다라는 말은 명사 앞에 쓰여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지. 그 말은 우리가 형용사의 용법 중에서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니. 형용사에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형용사에는 이게 이런 기능도 있다. 형용사에는 한정용법이랑 서술용법이 있었죠. 한정용법이 뭐야. 이게 명사 수식이지. 명사 수식. 서술용법은 뭐였어. 보어. 문법시간에 한 거잖아. 그치. 명사를 수식하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명사를 수식하려면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때는 한정용법의 형용사 뒤에 명사가 나온다라는 뜻이야. 근데 서술용법은 보호. 보호로 쓰이니. 보호가 뭐라고 그랬니. 보호가. 보호는 뭐야.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쓰이는 말을 보호라고 그랬어. 비동사 뒤에 나오는 명사 또는 형용사. 이게 보호라고 그랬잖아. 글씨가 아주. 칠판에 쓰는 게 훨씬 낫지. 빨리 그렇다고 해줘. 형용사가 한정용법이랑 서술용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한정용법은 뒤에 명사가 나와. 그 명사를 수식해줘. 예를 들어서. a tall man. 이때 tall이 뒤에 있는 man을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 이게 뭐야. 한정용법. 명사를 수식하는 한정용법이란 말이야. 뒤에 명사가 나와야 돼. 근데 뒤에 명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앞에 뭐 he is a tall man. 근데 he is tall. 이렇게 끝나면 이 tall은 뭐야. 이게 보호란 말이야. 이게 서술용법이야. 뒤에 명사가 안 나온다고. 한정이랑 서술은 그런 차이지. 그러면 한정이랑 서술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대요. 그 말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 한정용법이 아니다. 라는 말이겠지. 그럼 한정용법은 뭐냐. 위에 사용된 이것들이 한정용법이겠네. 명사가 뒤에 나오는 얘네들. 그치. 그래서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규칙을 한번 정해봅시다. 어떻게 정할 수가 있느냐 하면 라이크랑 언라이크는 뒤에 명사가 나오지. 라이클리랑 언라이크랑 언라이클리는 뒤에 명사가 못 나온다. 그렇게 알아두는 것이 문법 문제를 풀 때 편해요. 자 다시 이렇게 나눠서 라이크랑 언라이크는 뒤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라이클리랑 언라이크는 뒤에 명사가 나올 수가 없다. 이해되니? 이렇게 알아두라고. 이걸로 알아두라고. 라이클리, 언라이클리, 그 다음에 언라이크 이런 것들이 뜻은 다 비슷하다니까. 뜻이 크게 다른 건 아니야. 문법적으로는 문법 문제를 풀 때에는 문법은 공식이라고 했잖아. 문법은 공식이라니까. 문법은 딱 보면 무슨 말인지 공식이 딱 생각나서 딱딱딱딱딱 빠바바박 풀어나가야 돼. 그거를 하려면 이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라이크와이즈라는 말이 나오네. 라이크와이즈 라이크와이즈랑 라이클리후드 라이크와이즈는 부사 부사 마찬가지로 게다가 또한 원 플러스 원에 쓰는 말이지 라이클리후드는 명사야 있음직함 뭐 이런 뜻이 되는 명사 요것들이 이제 라이크와 관련된 우리가 문법 문제에서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자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레이트가 나오네. 레이트 레이트는 그럼 뭐냐? 레이트 레이트 레이트는 레이트는 부사나 형용사나 두 가지로 다 쓰여요. 그래서 늦은 늦게 뭐 그런 뜻이 다 되는데 레이트리라는 말이 있어. 레이트와 레이트리 자 가만있어봐. 얘가 내가 화면을 올리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올라가 어 그렇지 올라가야지 좋았어. 자 레이트와 레이트리가 있는데 레이트와 레이트리 레이트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놈이야. 형용사랑 부사가 다 돼. 레이트가 그래서 형용사로 늦은 부사로 늦게 이 두 가지 다 있다고 그럼 레이트리는 뭐냐? 보통의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LI가 붙으면 형용사에 LI가 붙으면 뭐가 되니? 부사가 되지. 그런데 얘는 아니야. 이 놈은 LI가 붙었다고 부사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되느냐? 부사가 돼서 늦은 해 부사 늦게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이 된다. 그 새로운 뜻이 최근에라는 뜻이야. 근래에 요즘에 이런 뜻이야. 이거는 외우는 거야. 단어 외우듯이 외워야 돼. 그래서 이 놈은 새로운 뜻이 된다. 이런 놈들이 몇 개 더 있죠. 그것들은 나중에 또 뒤에서 하게 될 거예요. 레이트와 레이트리는 전혀 다른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외우는 게 좋아.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놈들인데 문제는 이건데 얘네들 레터 레스트 레이터 등등 이런 말들이 이게 문제인데 어디 보자 새로운 놈을 생성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더라? 어? 없어지면 안 되는데? 야 큰일 났다. 여기다 쓰지 뭐.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지? 어떤 거더라? 모르겠군요. 갈 수 없지. 여기다 쓰자. 레이트라는 말이 레이트가 레이터 그리고 레이티스트 이렇게 변하는 경우는 무슨 뜻일 때니? 늦은 이라는 말에서 뭐가 늦을까? 늦을 때게? 시간상으로 늦을 때야. 시간. 시간상으로 늦을 때 이렇게 써. 시간상으로 시간이 늦을 때 시간. 시간. 그러면 레이트라는 말이 이렇게 변할 때도 있어. 비교급이랑 최상급이. 레 터 티가 두 개야. 그 다음에 레스트 이렇게 변하면 순서가 늦을 때야. 시간이 늦을 때야. 오늘 좀 덥다. 시간이 늦을 때랑 순서가 늦을 때가 말이 달라요. 비교급이 다르게 변한다고. 그래서 시간이 늦을 때냐. 순서가 늦을 때냐에 따라서 달라.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면 레터 아니 레이터야. 레이터. 발음이 레이터지. 레이터 레이티스트 이 두 개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이 두 개가 시간상으로 늦은 더 늦은 나중에 시간상으로 가장 늦은 거니까 최신식의 최근에 뭐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레터 파란색 밑줄 레스트 얘들은 순서가 늦어서 후반부의 뒤에 마지막에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요놈을 요렇게 외워두면 그러면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어쨌든 외우는 거야. 이거는 외워야 돼. 외우는 거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있는 요거 더 레이트랑 더 레스트 요 두 개 요 두 개 요거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더 레이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고 그런 뜻이죠. 고 노무현 대통령 어 잠깐만 좀 덥다. 자 다시 더 레이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죽은 작고한 고 누구 누구 고자 어떻게 쓰지? 고 고 이렇게 쓰나? 아니 모르겠다. 자 고 노무현 대통령 뭐 이렇게 말할 때 그지? 그게 바로 더 레이트라는 말이야. 근데 더 레스트라는 말 이거 영작 문제로 몇 번 나왔어. 영작으로 더 레스트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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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모무하는 사람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가장 모무할 것 같지 않은 부정의 의미를 가져. 그게 무슨 말이냐. 다현이는 다현이는 지각을 할 것 같은 더 레스트 맨 맨 맨이다. 그러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다 지각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지각을 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을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지. 70억 번을 어떻게 기다리니 그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가장 모무 안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뜻인데 레스트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영작 문제로 이걸 모르면 마지막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러면 못하는 거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단어를 외우듯이 외우는 부분이 많아요. 외워야 되는 뜻이야.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더 포머 더 레터가 나오는데 더 포머랑 더 레터가 나오지. 더 포머랑 레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포머는 전자 앞에 있는 거 전 앞전자야 레터는 후자 뒤에 있는 거 이런 뜻인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우리 문법 문제는 되게 광범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하나씩 나온다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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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앞에 나온 게 전자고 뒤에 나온 게 후자겠지. 자 그러면 여기 우리 필기할 그 공간이 필기할 공간아 너는 뭐니? 여기 있을까? 이거 같은데 여기다 쓰자 예를 들어서 I like I like apples and oranges 이렇게 썼어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할까? 오렌지는 오렌지 색깔이라고 그래야 되나? 망했다 새로운 색깔로 하자 블랙 오렌지가 영어로 뭐니? 오렌지를 먹어본 지 얼마나 오렌지 오렌지가 영어로 델몬트 이런 아주 개그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더 포머가 뭐야? 전자니까 앞에 있는 애플 쓰겠지. 그치? 그러면 더 레터는 뭐겠니? 후자나 뒤에 있는 거는 오렌지 쓰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쉬워. 이거를 one the other 라고 말해도 쉬워. one the other 그런데 this랑 that으로 말할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this랑 that으로 말할 때 이게 더 포머가 that이야. 더 레터가 this야. 요게 중요해. 요게 어려워.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아이고 어디 갔어? 잘 봐. this랑 that이 어떻게 다르니? this가 뭐야? 가까이 있는 이것 that은 멀리 있는 저것. 그러니까 앞에 문장이 나온 다음에 이거에서 가까이 더 포머 포머는 멀리 있는 애잖아. 뒷문장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뒷문장의 입장에서 볼 때 가까이 있는 게 오렌지스잖아. 멀리 있는 게 애플 쓰고 그치? 그래서 멀리 있는 애플 쓰고 전자가 됐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어? 그 다음에 더 레터 후자는 나중에 있는 게 얘 가까이 있는 거잖아. 뒷문장의 입장에서 볼 때 뒷문장의 입장에서 볼 때 this는 가까이에 있는 거니까 얘가 후자가 되는 거야. 우리 생각에는 this가 전자 that이 후자일 것 같잖아. 쉽게 생각하면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 부분이 문법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해됐죠? 그래서 this랑 that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음 자 어디 갔니 우리 페나 어 요거 요거 됐이 뭐라고 됐이 전자라고 멀리 있으니까 this가 후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앞에 것 뒤에 것 문장 내 먼저 오는 것 뒤에 오는 것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 그 다음에 least랑 last가 있어요. least는 리스트는 자 least는 쉬워 little의 최상급이야. little은 어떻게 변하니? little little less least야 그지? 그래서 little less list 이렇게 변해. little은 뭐야? little 하면 두 가지 우리 뭐 생각나야 되느냐? little 딱 하면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단수 그지? 이 few는 few는 부정이고 복수 little은 부정이고 단수 단수 어휴는 긍정이고 복수 휴가 복수잖아. little은 부정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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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이고 단수 그지? 그래서 지금 little이 나왔으니까 little은 부정이고 단수다. 그런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형용사나 부사로 리틀의 최상급이니까 가장 적은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요 놈이야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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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접속사예요. conjunction 접속사 접속사로 뭐 뭐 하지 않도록 접속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동사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절이 나와야 돼. 절이 그래서 뒤에 rest 뒤에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는 should를 포함해서 쓰는 그런 말이 나온다. should 플러스 동사 이렇게 should의 동사 요게 중요하지. 뜻은 뭐뭐 하지 않도록 자 rest 를 잘 알아주세요. rest 가 우리 또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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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잘 알아보라. res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지 at most 가 있고 at least 가 있지 이 두 개 at most 당 at least at most 는 뭐야 at most 는 not more than 그래서 기껏해야 작다 라는 뉘앙스 at least 는 적어도 적어도 최소한 날레스덴 이랑 같아서 크다라는 느낌 이거 우리 지난주에 수업시간 했죠. 그치 이번주나 다음주에 또 할거야. 지금 우리가 2016년 지방직 7급이랑 9급이랑 그거에 두 번 다 나왔다니까 얘가 얘기하지 않았네? 저번에 수업시간 했었어. 2016년에는 지방직 7급 문제랑 9급 문제랑 둘 다 이게 나왔었다고 둘 다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자. at most at least not more than not less than 그 다음에 at best at best 는 잘해봐야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베스트라든가 most 라든가 많다 잘한다 라는 뜻에 애시붙어서 반대적인 뉘앙스가 되는 거야. 리스트는 뭐 없다 적다 이런 말인데 애시붙어가지고 반대적으로 많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 반대가 되는 거지. 뭐 up to는 until 뭐 뭐까지 다 아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most 보자 most most 우리 학생들이 이 most를 내가 물어보면 most를 물어보면 말이야 자 봐라 고개 들고 나 봐봐 most랑 almost가 어떻게 다르니 most랑 almost랑 커닝하지 말고 어떻게 달라 most랑 almost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most는 대부분의 almost는 거의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most는 대부분 almost는 거의 뭐 그 말이 영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문법 문제는 못 풀어요 문법은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문법은 뭘로 하는 거야? 문법으로 풀어야 돼 문법 문제는 문법으로 푸는 거야 그러려면 얘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법 문제를 해석해가지고 풀려고 하면 웬만해선 다 된다니까 우리말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은 언어라서 대충 이렇게 저렇게 막 뭉뚱거리면 다 말이 돼 문법 문제는 문법으로 푸는 거야 그 문법이 지금부터 말 그러니까 most가 대부분 most는 대부분의 almost는 거의 이렇게 알아두면 그거는 해석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문법으로 알아둬야 돼 그러면 most랑 almost의 차이가 뭐야 most는 most는 형용사 그리고 대명사야 다른 것들은 무시해도 돼 almost는 뭐야 부사야 이게 차이야 이게 문법으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야 그러면 most는 형용사랑 대명사라 그랬어 형용사랑 대명사면 무슨 뜻이니 너 지혜 영어 잘하니 못해 얼마나 못해 알파벳만 아는 수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사실은 없어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은 근 3년간 무슨 공부했어 토익 몇 점인지 묻지 않을게요 형용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니 형용사다라는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 한정용법이랑 서술용법 한정이 뭐야 명사 소식해주는 거 서술은 보호로 사용되는 거 대명사는 뭐니 명사를 대신해서 쓰이는 말 명사가 언제 쓰이는데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대신 쓰이는 말 이게 most가 쓰이는 경우야 그러면 almost는 뭐라 그랬어 부사라 그랬어 부사는 뭐하는 놈이야 제일 중요한 거 동사를 수직하지 동사 또 형용사 부사 문장전책 이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라고 역할 자체가 완전 틀리잖아 해석으로 하면 둘 다 된다니까 이런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뒤에서 풀게 될 거야 앞장에서 이거 쭉 얘기하고 뒤에서 문제를 쫙 풀게 될 거라고 mostly 얘는 쉽지 mostly는 부사야 mostly는 부사 그래서 밑에 CF에 나와 있네 most는 뭐야 주로 명사를 수직하는 형용사로 쓰인다 명사 수식 most는 almost는 부사 부사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고 명사는 수식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자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봅시다 실제 문제에서는 여기에요 여기 자 실제 문제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쓰이느냐 most 다음에 of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of가 그리고 명사가 나온다 이거 무슨 뜻이야 of가 있으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야 most of the students 이런 거야 하나만 써줄게 자 most of the students 이거와 관련된 말들 우리가 뒤에서 문제 문제 많이 있거든 그거 풀면서 확인할 거야 이걸 정확히 외워둬야 돼 앞에서 most of the students of가 이렇게 쓰였어 그럼 most는 정체가 뭐니 대명사지 그지 대명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of라는 전치사가 붙고 거기에 전치사의 목적어 the students가 붙은 거잖아 그래서 of the students는 괄호로 묶어줄 수 있는 전치사 구가 되는 거고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쓰이면 어떠니 most of를 빼고 most students 이때는 더가 빠져야 돼 most students 이렇게 되면 이때 most는 뭐야 형용사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of가 들어가면 대명사라는 얘기고 of가 안 들어가면 형용사라는 얘기야 이 most 자리에 이 두 개 이 most 자리에 almost를 쓸 수 있겠어 없단 말이야 하지만 almost를 써도 우리말 해석으로는 말이 비슷하게 된다니까 almost students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는 철저하게 문법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하게 될 거야 두 번째 most of the 안에 most of the 다음에 소유격이나 더 소유격이나 더는 서로 같은 자격을 가지는 말이야 동등한 그래서 두 개를 나란히 쓰지 못해 하나만 써야 돼 두 개를 같이 못 써 그런 게 뭐 있어 관지부서 네 가지가 있잖아 관지부서가 뭐니 관사 지시 형용사 부정 형용사 소유격 이 네 가지잖아 관지부서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야 이중 소유격이라는 게 나오는 거잖니 이중 소유격 오늘은 그 얘기는 안 할 거야 관사 지시 형용사 지시 형용사가 뭐야 this that 이것저것 부정 형용사는 뭐니 썸 애니 정해지지 않은 거 부정 소유격 my you're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것들 이 얘네들은 서로 같은 자격을 가지는 말들이라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못 써요 하나만 써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게 이중 소유격이야 이 두 개를 나란히 못 쓰니까 a my friend 이렇게 못 쓰니까 a friend of mine으로 바꿔주는 거라고 지금 이 말 알아 듣겠니 지혜야 그러면 넌 영어 잘 아는 애야 완반은 아닌 거지 그러면 그러면 most of 다음에 소유격이나 더가 나왔는데 소유격 소유격 이거랑 더는 관사잖아 이거랑 두 개는 나란히 못 쓰니까 하나만 쓰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 소유격이나 더가 나와 그러면 오브를 생략하면 안 돼 아까 여기서 most students 여기서 most of the students 여기서 더가 들어가면 더가 들어가면 반드시 오브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야 더 오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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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가 들어가면 반드시 오브가 있어야 돼 거꾸로 말해서 오브를 쓰면 더가 있어야 돼 더 아니면 소유격이나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돼 한정사라 그래 얘들 한정사 그런데 오브가 안 쓰여 그러면 더도 안 쓰여야 돼 이게 그 뜻이야 두 번째 두 번째 이 단구장 표시는 그 뜻이에요 most of 다음에 소유격이나 더가 쓰이면 그럼 오브가 있어야 된다 오브가 있으면 소유격이나 더가 있어야 돼 소유격이나 더가 있으면 오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그래서 이때는 오브가 생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건 명사일 때고 명사일 때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일 때에는 대명사일 때 또 어떠냐 이 뒤에 나오는 이거야 most of them의 대명사 이건 하나 예를 들어줄게 아주 가장 쉬운 예로 most of them 이거야 most of them 많이 봤잖아 오브를 빼고 most them 본 적 있어? 오브를 생략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them에다가 them이라는 대명사 지금 대명사일 때야 대명사 대명사일 경우에는 them이라는 대명사 앞에 더가 붙니? 더 them 이런 거 봤어? 못 봤잖아 아니면 소유격에 붙어서 문법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는 거 틀리는 거 찾는 문제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와 그다음에 영작 문제에서도 많이 나와 그런데 이걸 모르면 도대체 뭐가 틀렸는지를 모르면서 넘어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 외우듯이 외우는 거야 이게 문법이야 이게 이런 게 문법이야 이런 게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거는 외우기도 힘들지만 기억도 잘 안 남아 잘 생각하면서 이해하고 나서 그다음에 외우는 게 오래 남지 그 다음 most of the 마지막 most of the 다음에 명사가 주어로 쓰인다 most of the 명사가 나올 때야 이때는 of the에 나오는 명사를 주어로 본다 얘는 무슨 말이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뭔가 뭔가 페이지가 있을 때 a of b 형태가 이거 a of b잖아 a of b 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야 a of b 형태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 그럼 이게 주어면 이 뒤에 뭐가 써야 되니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이게 두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니 자 첫 번째 경우 a of b 형태가 a of b 형태가 주어 자리에 나올 때야 예를 들어서 이거야 one of them 그 뒤에 is를 쓰느냐 are를 쓰느냐 이 문제야 그러면 그러면 one of them에서 one of them 원이 주어니 데미 주어니 원이 주어지 왜? 주어가 보니까 어디 갔어 첫 번째 명사 류 원이 첫 번째 명사 대명사 얘가 첫 번째이잖아 그러니까 원이 주어라고 원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그러니까 동사 뭘 써야 돼? 이지를 써야 돼 오케이? 데미 주어가 아니라고요 데미는 복수잖아 왜 데미 주어가 아니니? 얘는 뭐니까? 전치사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제 알 때가 됐어 경환이 알겠어? 그런데 그런데 색깔을 바꿔서 자 헐 나는 글자 색깔을 바꾸려고 그런 거라고 없어졌다 이렇게 하면 다시 나오려나? 아니네 에이 이렇게 하면 완전 이상하고 자 쫌마까 쫌마까 쓴 건 잊어버리고 아 됐다 좋았어 자 아까 뭐라 그랬어? a of b 에서 그 다음에 이게 주어로 나올 동사가 나올 때 one of them is를 써야 되는 이유는 one이 주어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is가 동사가 되고 of them은 전치사구로 괄호를 묶이는 부분 one이 주어 이 얘기를 하나 했지 이제 알았어 어떻게 했어 아니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of b 형태가 있는데 아까는 이제 a가 주어였어 a가 주어였어 이번에는 a of b에서 a 자리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 부분 부분의 대표는 뭐야 부분의 대표는 분수 그리고 비율이야 분수랑 비율 분수는 뭐야 3분의 1 4분의 1 5분의 2 이런 거 비율은 70% 80% 95% 이런 게 비율이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 of them 그 다음엔 is겠니 아겠니 이걸 묻는 거야 그러면 a 자리에 뭐가 나왔어 90%라는 비율이 나왔어 그럼 90%가 주어가 돼야 되는데 a of b 형태잖아 a of b 형태에서 근데 a 자리에 90%가 나왔어 비율이 나왔다고 4분의 1이 나와도 똑같아 분수가 나와도 똑같아 그러면 3분의 1이면 단순히 복순히 잘려 그런다 3분의 1은 단수야 복수야 3분의 2는 단수랑 복수의 개념이 뭐지 단수는 뭐야 한 개가 단수 두 개부터는 복수지 그치 그럼 한 개 3분의 1은 한 개가 된 거야 안 된 거잖아 3분의 2는 안 된 거야 그러면 한 개가 아니니까 단수라고 말할 수도 없고 3분의 1은 그 중에 피자 두 조각이 한 조각 두 조각 이러니까 단수냐 복수냐 이게 따지기가 애매하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를 주어로 보지 말고 b를 주어로 보겠다 이걸 주어로 보겠다는 뜻이야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어떤 경우에 a자리에 단순지 복순지를 따지기 힘든 말이 나올 때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일부분 부분 a자리에 단순지 복순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말이 나오면 a가 주어야 그게 첫 번째 경우야 위에 쓴 거 근데 a자리에 단순지 복순지를 구별할 수 없는 말이 나와 그러면 야 99%는 뭐냐고 99%는 단수냐고 복수냐고 모르겠다 말이야 100%가 돼야 단순데 100%가 돼야 1이잖아 너무 어려운 얘기니 100%가 돼야 1인데 근데 100%가 안 되니까 얘는 단순지 복순지를 결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b를 주어로 보겠다는 뜻이야 뒤에 나오는 걸 그래서 dm이 주어가 되는 거야 dm은 복수니까 동사를 뭘 써야 돼 r을 써야 된단 말이지 you got it 우리 이거 여러 번 했다 그치 장규야 경준이도 그렇고 맞지 너 첨보는 눈치다 이야 대단한데 되게 여러 번 했는데 그런 말의 대표가 첫 번째 뭐라고 부분이라고 부분 부분을 나타내는 말 분수 비율 이게 대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니 some any most most도 대부분이나 뜻이잖아 부분을 나타내는 말 rest all majority minority 등등등등 뭐 이런 말들이 있다고 두 번째는 뭐냐 1번 부분을 나타내는 말 2번 단수랑 복수가 동형 단복 동형인 거 단수랑 복수가 형태가 똑같아 단복 동형 그런 게 뭐 있니 fish 물고기 species 종 그 다음에 뭐 sheep 양 등등등 이렇게 이게 A자리에 나와 fish of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fish는 단수냐 복수냐고 모른단 말이야 단수도 fish이고 복수도 fish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에 나오는 놈을 주워보겠다 그 뜻이야 자 그러면 쉽죠 간단하지 뭐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맨 마지막 별표 most of dame 명사가 주어로 쓰이는데 a of b 라는 말이지 이게 그치 무슨 뜻이니 이게 야야야 이거잖아 most 가 a of 다음에 b 이 명사가 b라는 얘기잖아 이 뜻이잖아 a of b가 주어로 나올 때 a자리에 most 가 나왔어 그럼 뭐가 주어야 b가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of 뒤에 있는 명사를 주어로 본다 이 뜻인 거지 자 마지막 요 마지막 줄까지 딱 하고 오늘 깔끔하게 끝낼 거야 effect라는 말이 있고 effect라는 말이 있어요 얘도 좀 여러 번 나왔다 effect랑 effect effect는 a야 effect는 동사예요 영향을 끼치다 effect는 e지 e effect는 명사예요 근데 influence라는 말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두 개 다 있어 다시 effect는 동사로만 쓰여 영향을 주다라는 effect는 명사로만 쓰여 영향이라는 influence는 둘 다 돼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 영향을 주다 impact도 마찬가지 그래서 밑에 수거가 있는데 have on effect on까지 몸에 영향을 주다 이때 effect가 뭐니까 명사니까 impact도 명사 동사 다 되고 influence도 명사 동사 다 되니까 이 자리에 넣어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뭔 안 되니 effect를 이 자리에 넣어서 못 쓰지 have on effect on 이렇게는 못 쓴단 말이야 왜 얘는 동사니까 effect는 동사니까 influence라는 동사를 써도 되고 impact impact라는 동사를 써도 같은 뜻이 되고 오케이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페이지를 문법과 관련된 유사 첫 페이지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 페이지가 있어요 하나하나 다음 시간에 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일 또 나갈 거고 그 다음에는 뒤에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들을 같이 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슬슬 풀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를 풀 때 주어 동사를 표시하면서 구문을 분석해가면서 문제를 푸시오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